2023년 4번째 마지막 원서특강 이에요 우리가 어플라이 잉글리쉬 폰널로지 그 다음에 신텍스 투포 그 다음 4번째 원서특강 이고 이걸로 이제 원서특강은 끝나는 겁니다 어 사실은 원서특강은 어 그냥 내가 읽으면 되요 사실은 책 내가 읽으면 돼 그래서 굳이 그 원서 특강은 어 내가 원서 원서를 읽기가 조금 어 힘든 사람 물 위한 거에요 그러니까 특강 이란 이름을 붙인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요거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거지 뭐 그럼 된거 굳이 강의를 어 돈 주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이게 보면은 뭐 강좌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들으면은 불안한데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돼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저거 들어야 되나 그렇게 그런 태도 있죠 그러한 태도 불안함 내가 남들은 나보다 더 하나 남들보다 내가 좀 덜 하고 있나 남들이 비교해가 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불안함 있죠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태도는 아 뭐랄까 뭐랄까 이 그 그냥 약간 그 글 그러면은 상위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라고 보면 되요 내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자신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공부 하든지 내가 그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되요 불안하다 자꾸 남들 어떻게 공부한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내가 상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방식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는 거야 자기도 못 믿으니까 원서특강은 읽으면 되요 읽어서 이해하면은 글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특강을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요거는 약간 힘들다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들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요 네 계속 들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요 네 어 그렇게 하시고 자 원서특강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어 뭐 가볍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학교 문법 필수 교재 뭐 최근에는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교재에서 많이 나왔죠 어 최근에는 안 나오는 이유는 어 너무 많이 나왔죠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 없냐 여전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시험이 안 나왔더라도 이걸로 문법을 정리하면 돼요 네 되게 잘 나와 있는 문법 책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보통 그 옛날에 그 전공 영어로서의 문법 책은 스튜던치 그래마의 그 파란 책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했거든요 아니면 그래마 어떤 학교는 그래마북이라든지 그런데 그 책도 봤는데 최근에는 이 책을 더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런 책보다 그 이전에 그 스튜던치 그래마 같은 그런 책들은 그 다음에 그래마북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 요즘 성향이 안 맞다고 그러나 너무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너무 무거운 그러한 내용인데 그리고 글씨체도 그렇고요 문체도 그렇고 가볍게 써져 있으면서 다룰 만한 건 다 다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니까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볼 필요가 있고요 매년 평균 한 문제씩 작년에 안 나왔지만 매년 평균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것은 4점이에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 문법은 지금까지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두 다 맞춰야 되는 문제로 나온 거지 영어학에서의 킬러 문제는 음운론하고 통사론에서 주로 나오죠 음운론에서 통사론 나오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맞춰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어학에 영어학을 한정하면 우리의 싸움은 음운론 문제하고 통사론의 킬러 문제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임용시험은 이거는 뭐가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없이 그냥 약간 네 맘대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 문법에서 과거형으로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인 표현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학교 문법 킬러 문제 아닌데 이거 700페이지 넘는 거 이거 다 읽어야 되냐 당연히 읽어야죠 4점짜린데 4점짜리는 당연히 읽어야죠 4점이면 엄청 큰 겁니다 4점이면 1점,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또 싸움의 점수는 이건 너무 큰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내가 운에 맡긴다 내가 이거 700페이지를 읽지 않고 운에 쉬우니까 쉬우니까 아 그냥 풀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본다 나는 태도가 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태도는 그런 태도는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라고 가야 돼요 단 한 문제라도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요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읽으셔야 돼요 원서특강의 모든 4가지 책들 지금 원서특강 한 것들 다 강의를 하도 읽으셔야 돼요 읽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다 이렇게 날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6개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세 단원 하지 않고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워밍업입니다 세 단원 여러분들도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읽지 않으셔도 되고 정 불안한 사람들은 그냥 슬쩍 빨리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쓴 것들이 아니니까 쑥 읽어주시고 특히 여기서 읽고 꼭 읽어야겠다 하면 grammatical term 같은 경우는 읽어줄만 합니다 이게 term에 대한 거니까 용어니까 용어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용어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챕터 2는 읽어줄만 합니다 나머지는 뭐 인트로덕션이나 트위칭그램은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6과 26장의 디스쿨스 커넥터라는 것은 학교 문법에서 디스쿨스라는 건 담아거든요 담아 담아라는 것은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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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큰 대화의 컨텍스트에요 이것을 가지고 문법에 지금까지 나온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문장 단위의 그 문법 사항이지 컨텍스트 맥락을 위한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굳이 문법에 따지자면 이제 화형론에 가까운 거죠 이 화형론에서 다루는 문법이죠 맥락을 가지고 가지는 거 그래서 26번 디스쿨스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과거만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26과 중에 4과가 빠졌고 그러면 총 22과를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각 4장부터 25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기에서도 각 챕터를 이제 읽어보시면 각 챕터마다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줘요 기본 개념은 취업 문제에 안 나오죠 잘 기본 개념을 물어보진 않죠 우리가 문법 뭐 중고등학교에 그런 문법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빨리빨리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나와야 할까요 여기 지금 얘기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4가지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 꼭 읽어보고 싶으면은 챕터 2 Grammarical Terms 같은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강의 후에 혹은 뭐 강의 전에도 괜찮습니다만은 강의 후에 원서를 읽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원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책을 안 읽고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기본 기본서가 있잖아요 기본서 기본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이 겁나 많이 나온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기를 귀찮아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요약된 것을 읽어야 돼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음 저 같으면은 이렇게 공부가 공부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요약된 거 누가 요약해 놓은 거죠 이 요약된 거에서 시험이 다 나올 거라고 지금 어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학원 학원을 믿는 거예요 어 이건 안 돼요 참고 이거는 참고하는 용이 참고 이거 읽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임용 시험을 제가 가만히 그 수험생들을 보면서 임용 시험은 되게 어 쉽지 않은 시험이잖아요 그치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구급 공무원 시험 정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어 가만히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 보면은 어 구급 공무원 수험생들보다 공부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또 요령을 찾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는데 어 그만큼의 그 태도가 안 갖춰져 있는 거를 많이 봐요 그 좀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태도가 공부를 공부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보수적이어야 돼요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요 이 티처스 그래머 이거 공부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출제 방향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최근 거 최근 한 20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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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출제 방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출제 방향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책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 책은 임용시험 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저자가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만 읽어서는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선생님을 위한 영모법을 써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한 영모법을 써는 겁니다 출제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근데 지금 2014년도부터 좀 보면은요 출제 방향이 보여요 특히 어떤 방향이 두드러지냐면 분류해 놓는 거예요 분류 형용사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널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읽을 때도 티처스 그래마의 대부분을 분류해 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4장에 퀘스천부터 들어갈 텐데 퀘스천도 분류해요 그래서 그 분류해 놓는 방식 그래서 요 분류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는 각자 풀어보고 답은 책 뒤에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연습문제가 왜 풀어봐야 되냐면은 이 연습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챕터 챕터4에서 내가 출제자가 시험을 내야 되겠다 그럼 데이터를 연습문제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챕터4의 내용이지만 데이터는 연습문제 왜냐하면 그대로 내기가 좀 그렇잖아 아니면 연습문제에서 좀 바꿔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습문제를 풀어서 그 데이터를 좀 익숙하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지막에 어 problems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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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거든요 ESL EFL 그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 읽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대부분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 가진 모국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맞지 않은데 혹시 여기에 코리안 학생들과 관련해서 코리안 학생들과 관련해서 problem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살짝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국 학생들이 저지르는 그 문법적인 실수 한국어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어 한번씩 참고용어로 한번 읽어볼 만한데 다른 나라 학생들이 뭐 인도라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700페이지 짜리인데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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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핸드아웃이 나눠드리잖아요 어 이 핸드아웃은 어떤 용어로 보시냐면 핸드아웃만 보지 마세요 책을 다 읽으세요 근데 이 핸드아웃은 그 단원에서의 핵심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것들 있죠 이거 전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시험과 상관이 없다 라는 것들은 여기 담지 않았어요 그냥 빼버렸으니까 요거는 아 그러면 어 이동골 강사가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 부분 이제 체크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면서 읽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핸드아웃을 보시면은 음 제가 보충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넣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보충 자료는 다른 문법서 그 스튜던치 그래마라든가 그래마북에서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관련된 나오는 좀 더 봐야 될 데이터들이 있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음 그렇게 있으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두고 이것도 강의에 포함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이 보충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써놨어요 SG는 스튜던치 그래마예요 대부분 스튜던치 그래마가 이게 스튜던치 그래마가 사실은 어떤 책인지 알아요 스튜던치 그래마가 파란색이 요만한 건데 사실은 그 스튜던치 그래마가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어떤 책의 요약본이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문법책이에요 굉장히 너무너무 이렇게 두꺼운 책의 요약본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요약본 요약본 학생들을 위한 요약본으로 낭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지금까지 많이 봤고 인용이 많이 된 그런 문법책인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보충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이 보충 자료와 관련해서 아 좀 더 읽어봐야겠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 원서를 찾아보시면서 보시고요 음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다 별표도 제가 좀 쳐놓게 했는데 중요한 것들은 별표도 쳐놓게 했는데 별표를 쳐놨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건너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5 5 6 6 6 4 5 5 5 6 6 5 6 6 10 14